사랑하는 윤프로 생일 축하합니다 벨벳 벨벳 잠시ping 그보기 느낌 완전 다른데? 왜요? 흉민이 왜 베이스가 더 올라갔지? 아니 느낌이 달라 아 근데 느낌이 나는데? 아 이거 느낌이... 갈린대? 아 이거 그럴 수도 있지? 아 나 그럴 수도 있어 아 너무 좋아 아 뭐야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이렇게 늦게 하면 이미 다른 곡 시작하고 있어요. 할머니 걸음걸음 소리 같아요. 그냥 빼는 것도 괜찮은데? 그냥 빼고 끝나는 게 좀 낫지 않아요? 그럼 빼는 거에요? 나는 하는 게 좋아. 황영민이 그거 하는 거 좋아. 이거를 더 많이 해줘. 니에 오르려고 x3 니에 오르려고 x3 우리 내일 가서 맥주 한잔 신고 올 테니까 내가 띠러서 하는 거 있어줘. 띠러서 하는 거 뭔가? 띠러서 하는 거 뭔가? 띠러서 하는 거 아니야? 띠러서 하는 거 아니야? 아! 안 돼! 아휴... 계속 가려고. 참가 이렇게 돼. 띠러서 하는 거 아니야? 아! 안 돼! 아... 나 아파. 흐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딱 내 사이즈, 딱 내 사이즈네. 높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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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네.